유하 유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뽀레카메라 또 노래 몰카 생방송 노래 몰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또 게스트 나와주세요 바라보르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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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옆집에 사는 형인데 오늘 저 도와주기로 하셨어요 어서오시구요 네 반갑습니다 이거 조금만 더 굽으세요 이런데 네 저는 제 이름은 방국봉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또 소개를 해주시자면 가수 겸, BJ 겸, 뮤직 크리에이터 겸, 카페 사장 겸, 버스커를 겸하고 있는 가수 모 권입니다 네 겸 참고로 영어가 아니라 한자입니다 클 모 세울 권 크게 세우다 멋있다 난 진짜 매번 이 설명 들을 때마다 너무 웃겨 큰 걸 세운다 크게 세우다 이 자식아 아니 아니 맞지 유튜브 나온다며? 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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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오세요 우리 봉님 안 봉님 여기 전대 되나요? 전대도 해요 여기에 BJ 오픈채팅 레다에 제 이름 치시면 나와요 방 방입니다 이렇게 보내놓고 일단 기다려보세요 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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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저는 올해 스무살 방국 봉입니다 노래 한번 들어봐 주시면 안되나 싶어가지고 오 가능하지 누나 노래자랑 컨텐츠도 하거든 그럼 저 못창 몇개 해봐도 돼요 해봐도 되지 일단 쿨의 이재운 이..쿨의 이재운? 네 몰라요 누나 알아 알아 그 말리지마 내 이런 사랑을 그 맞지? 아닌거 같은데요 쿨의 이재운 그거 아냐 애상 보면서 아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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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요 누나 응 한번 해봐 한번 해볼게요 아 잠시만 잠시만 왜요 누나 잠시만 나 지금 음식 시켜서 배달 와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와서 들어줄게 기다릴게요 누나 잠시만 제가 오디오 채우고 있을게요 모창 계속 한번 해볼까요 저 잠깐 리버브 좀 넣을게요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안 비..안 비슷한가요? 똑같..똑까..똑같지 않아요? 어 잘하는데? 누나 나갔다 왔잖아요 나 밖에서 들렸어 그럼 누나 저 한곡 할게요 알았어 한곡 한번 해봐봐 누나가 이거 준비하면서 들어볼게 알았어 순홍아 자러가 쪽지 볼게 잘자요 엠씨..엠씨 더 맥스 한번 가볼게요 엠씨 더 맥스 노래 좋아해 엠씨 더 맥스 노래 좋아해 이모가 밥 먹으래 종혁아 종혁아 아 너무 웃겨 아 미안해요 누나 비꽂은 날 뜨겁게 시른 우리 엠씨야 자식아 어 쪽팔려 누나 앞에서 이씨 이모가 19월에는 아 종혁아 너 죽여버린다 진짜 괜찮은가 내가 야 야 죽여버린다 너 진짜 나 누나 나 누나한테 지금 노래 부르고 있단 말이야 나쁜 새끼야 뭐야 이 정도면 노리는거 아니야? 아 누나 미안해요 진짜 아닌데 이거 피어라 우리 처음 만났던 그때 그대처럼 추억은 지나버린 계절에 그대로 놓아두고서 마치 처음처럼 삽종 죽인다 진짜 죽인다 진짜 죽여라 누나 저 진짜 그리고요 어 뭔가 그 그 되게 유명한 그 그 BJ 하나 있는데 어 뽀얀욱이라고 알아요 누나? 알아 어 근데 누나 저 뽀얀욱 성대모사 좀 할 줄 알거든요 아 그럼 누나 이거 밥만 먹고 지금 먹방을 해야 돼가지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밥 먹고 하라 틀어놓은 거 아닙니다 아 진짜 틀어놓은 거 아닌데 아 그럼 내가 지금 밥 먹어야 되니까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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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을 먹어야 되는구나 지금 그쵸 잠깐만요 그러면은 누나 잠깐만요 아 누나 아무튼 몰래카메라 속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구요 우와 들어가 볼게요 안녕 나 뽀얀욱님 알아 알아요 누군지 일단은 일단 간단하게 이제 저희 저희 꿈 빨리 좀 소개 좀 할게 옆에 지금 형이랑 같이 있는 거여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방송하고 있는 BJ모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전화 통화한 사람이에요 제가 네네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뽀얀욱이고요 어 네 이거 김치찜이 중요한 게 아니었네 어 그러니깐요 그래서 계속 밥을 먹어야 한다고 하셔서 더 빨리 끝낸 상황이구요 아무튼 레더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뽀얀욱 부모님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뭐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뽀얀욱님이 와주셨는데 저 BJ레다고 저는 22살이고 오늘 방송한지 23일 23일 된 완전 찐찐찐찐 찐 신입 여캠입니다 네 제 방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김치찜을 먹으려고 했는데 와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오 정말요 제 방 많이 많이 놀라주셔서 저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레더님 감사합니다 뭐야 뭐야 그 미쳤어 리액션으로 김치찌개 저거 원샷하는 거 보다 오오 열심히 방송해서 나중에 같이 진짜 합방을 하던가 그런 기회가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오실래요 저 진짜 저도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더님이셨어요 감사합니다 오엄마 미쳤다 근데 왜 자꾸 너의 연락을 기다리는지 문자 하나에 올라가는 광대